안녕하세요 양재호 입니다. 오늘은 버스운전자격시험 책 추천해드리고자 영상 찍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양재호의 버스운전자격시험 책이 되겠습니다.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이라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책은 총 27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께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이 정도 되는 책입니다. 크기는 한 손바닥 정도 되는 B5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일반적인 문제집 크기죠. 구성 자체를 살펴보면 교통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 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론하고 실전모의고사 5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전자격시험 출제 기준하고 동일한 편집이죠. 전체적인 편집사항이나 외관들을 살펴봤고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운전자격시험 교재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은행 방식이거든요. 이 문제의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이 무슨 뜻이냐. 미리 문제를 다 내놓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한다 하는 거죠. 즉 그런 문제 출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현재 시중에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 한 번도 안 봐 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답을 다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생각을 했던 게 저한테 문의가 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어떤 책 보셨어요. 다른 책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아무리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기출문제 기반으로 한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책을 보내드리면 바로 합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교재를 고르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죠. 거기에 또 전문가가 제대로 된 해설도 달아준다면 더욱 좋겠죠. 제가 그래서 직접 책에 해설을 달아드립니다. 교통공학 박사라는 전문가가 해설을 달아드리는 책 전국에 유일합니다. 양재호의 버스운전자격시험 교재가 바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강력히 추천드리고자 오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100% 기출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시험 본 거거든요. 본 것만 해서 복원해서 기억을 다 더듬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100% 기출문제입니다. 믿고 공부하셔도 되겠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이 또 뭐냐 하면 동영상 강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유료입니다. 하루에 29,000원, 이틀에 39,000원, 3일에 49,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트랜스유에드유라는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 밑에 여기 QR코드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동영상 강의라고 볼 수 있게 돼 있죠. 여기 QR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랑 안 친하신 분들 또 책으로 학습하기 힘드신 분들 책 진짜 몇십 년 만에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혹은 또 불합격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인터넷 동영상 강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출연하고요.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100% 믿을 수 있는 강의고 또 정말 쉽게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계시고 심지어 뭐 정년퇴임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영상 강의 한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 얼마인지 합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출문제를 잘 다루었고 잘 해설한다는 뜻이죠. 또 이 책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값이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 근데 12,000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책 많이 구입하실 텐데 인터넷에서 책 사면 보통 1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12,000원 10% 할인하면 1,800원이고 다른 책들은 1,000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할인하면 1,000원 이하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1,000원 이하가 되면 택배비가 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싸지죠. 11,000원짜리 만약에 9,900원 주고 구입하시면 택배비 2,000원이 붙어서 11,900원이 되죠. 근데 제 거는 12,000원에 할인 받으면 10% 할인 받으면 1,800원이 돼서 그냥 1,800원이면 끝이에요. 오히려 1,100원이 더 싼 거죠. 제 책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은 신경 써서 만든 책이에요. 가격까지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게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고 만든 책이라는 얘기죠.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닌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점이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인터넷 카페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트럭버스택시 닷컴 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혹시 모를 교재 오류사항 같은 거는 정오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한번쯤 방문해 보시길 바라요. 많이 오셔서 또 합격도 하시고 계시고 후기도 들으실 수 있고 취업 정보까지도 나누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양재호의 버스운전자역시험 이 책은 정말 합격을 위한 모든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합격하고 싶으신 분 꼭 필요하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버스운전자역시험 기초 문제집인 양재호의 버스운전자역시험 교재 책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